강서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자체 방역 기동반을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먼저 유수지, 쓰레기 처리장 등 해충 주요 서식지에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경로당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이 많이 찾는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7대와 해충유인 살충기 30대도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새마을 방역봉사대와 지역자열방재단 소속 단원들이 방역반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나섭니다. 또 구는 구민이 직접 모기 등 해충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 서비스도 실시하는 등 여름철 해충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